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가 마음열이고 착한 줄 아는 그런 불륜상관였으니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말로는 저는 나쁜 년이에요 죽일 년이에요 욕해주세요 라고는 하지만 자기연민 그득한거 보면 딱 알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 제가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다른 유분안하고는 딱 두번밖에 안잡고 반성중이거든요 솔직히 이정도면 저 착한 천사 아닌가요? 언제 욕먹을 각오합니다 불륜 후회하시는 분들 댓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욕 오지게 먹을 각오하고 글쓰는 겁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이는 없구요 남편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뉜 병원을 다니긴 했는데 결국엔 포기했어요 안되가지고 뭐 당연히 핑계로 보이겠지만 4년차 때부터 조금씩 저절로 권태기가 오더라구요 솔직히 저희 남편 세상 누가 봐도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또 착하고 맞벌이로 같이 고생을 하는데도 저한테 당신이 고생이 많아? 이렇게 말을 해주는 따뜻한 남자니까요 남편은 처음부터 아기를 필수로 생각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렇게 간절하진 않아서 신혼을 제법 즐기고 슬슬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요 피임을 멈추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 나뉜 병원에서 그래요 제가 여자다 보니까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또 그때부터 제 성격이 좀 꼬인 것 같더라구요 나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 내가지고 병원 다니는게 힘들고 또 남편이 바빠서 혼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도 나 혼자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삐뚤어진거죠 물론 남편도 본인 문제인걸 아니까 굉장히 미안해했구요 그렇게 제 마음이 꼬여가던 중에 시댁에서 저희 친정부모님 뒷담화를 하다가 제가 그걸 뜯게 됐는데요 뭐 이미 제 마음이 꼴대로 꼬였고 또 권태기가 와가지고 더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엄청난 분노를 했고 그리고 시댁에서 아니 왜 아기를 안났냐 이렇게 재촉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당신 아들 문제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차마 제 입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남편 참 좋은 사람이니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 다 떠나서 권태기라고 하는게 정말 무섭더라구요 평소 자주 만나는 언니들 모임이 있는데 하루는 언니의 오래된 남자 후배가 잠시 들렀구 언니와 형부 저 다른 언니 이렇게 총 4명이 가지는 술자리에요 아마 친언니는 아닐겁니다 그냥 아는 언니일거에요 만약 친언니면 진짜 미친거겠죠 아무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나봐요 뿅 가버린거죠 연애할때도 또 결혼을 했어도 정말 단 한번도 다른 남자와의 바람 그런 문제 없었고 그런걸 봐도 혐오만 했었는데 그런 제가 저도 모르게 이 남자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있더라니까요 그 뒤로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흔하고 흔해 빠진 그런 불륜스토리 뿐입니다 너무나 뻔하지만 그래도 우린 다르다 찐사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연애를 하듯 자주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설렘이라는 것도 참 무섭더라구요 하루하루 미쳐버리겠고 또 죄책감이 들고 이게 그지같은 미친 짓거리라는걸 알면서도 이 설렘 때문에 연락을 끊을 수가 없는거에요 참고로 상대방도 유부남이었는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스토리로 자기 부인은 미워하고 나는 이혼할거다 너밖에 없다 뭐 그런 뻔하디 뻔한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저도 바보가 아닌데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요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게 점점 저희 남편이 꼴보기 싫어진다 이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어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안되겠다 오늘만 만나고 다음주엔 꼭 헤어져야지 여기까지만 해야지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끊어낼 수가 없고 또 겨우겨워 헤어지자 해놓고도 연락오잖아요 그럼 또 받게 되고 너무 좋아 그런데 이러다가는 정말로 끝장이 날 것 같더라구요 언젠가는 걸려서 그리고 그런 후회는 당연히 엉엉 울면서 후회를 할게 불보듯 뻔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미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늦게라도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서 그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진짜 강한 마음을 품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헤어졌어요 총 6개월 정도 만났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처음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요 이때 제가 느낀 죄책감은 정말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관계는 그 뒤로 딱 한 번만 더 가진 게 전부입니다 총 두 번 그런데 남편과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관계를 아예 못하겠더라구요 뭐 그래도 난임 치료를 포기한 이후 관계 자체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딱히 티가 나진 않았어요 남편의 소중함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되고 또 죄책감도 너무나 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이거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지 아직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람이 맞나 싶고 스스로가 경멸스럽습니다 혐오스러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솔직히 말하면 그 남자가 저에 대한 마음이 진짜였다면 둘 다 이혼하고 당당히 만났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알면서 왜 그 그지같은 살림과 달콤함에서 빠져나오기가 이렇게 더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저처럼 불류를 저지르고 찢어지게 후회하는 분들 혹독한 얘기 좀 해달라 이거예요 제가 이런 죄가 정말 참 뻔뻔하고 그지같고 미친년이다 싶지만 그래도요 저희 남편과 다시 한 번 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볼 생각입니다 볼륨 끝내고 얼마나 후회들 하셨는지 나중에 보면 스스로 얼마나 쓰레기처럼 느껴졌는지 뭐 쌍욕을 해도 괜찮으니까 무슨 이야기든 좀 해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니 남편이 정말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 장난해? 2번 죄책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래서 관계는 그 뒤로 한 번만 더 했어요 이랄지 아니 담아 죄책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관계를 한 번씩이나 더 하셨네요? 진짜 그지같네? 댓글 미친 나도 이 부분 어이가 없어가지고 세 번이나 읽었어요 아니 죄책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한 번 더 했다길래 뭐야? 내가 글을 잘못 읽었나 싶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는데 헐 이건 마치 사람을 죽이고 죄책감이 커져가지고 한 번만 더 죽였다 뭐 그런 거죠 아니 이런 거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가? 야 알 수가 없네 3번 아니 도대체 무슨 양심으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야? 뭐 욕먹을 각오를 했다고? 또 뭐? 남편에 대한 죄책감? 이현병하네? 너는 그냥 불륜 상관녀가 되기 싫어가지고 이런 그지같은 자기합리화에 정신승리를 할 뿐인 거야 욕심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뭐라고?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그럼 지금 당장 이혼을 하는 게 정말로 그나마 진짜 찌꼬리만한 양심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건 또 죽어도 하기 싫고 못하겠지? 왜? 쓰레기니까 3번 저기요 님 남편은 이미 다 모든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댓글 와 그런 거면 진짜 너무 슬프잖아 하 이걸 뻔히 다 알고도 불임의 원인이 본인이니까 티를 못 내는 거면 진짜 남편분 너무 불쌍하다 착한 사람이라니까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프게 본인 탓을 알고 있을까 야이씨 너는 그냥 길 가다가 벼락이나 쳐맞고 뒤져버려라 히히 4번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반면 또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이성에게 끌릴 수 새로운 이성에게 끌릴 수 있는 거 그건 뭐 님 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아니 다른 모든 부부들도 이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애정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신뢰 신의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쓰니 마음도 이해가 가고 다만 상대방에게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시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불륜남과의 관계를 정리하든지 비밀과 숨김은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숨긴다 해도 왜? 나 자신만큼은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요 애정이 쉽고 생기고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다만 신뢰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댓글 아니 애정이 쉽고 생기고가 당연하다니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합니까? 와 생각하는 거 개 썩었네 진짜 5번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후회와 반성을 한다니 쓴 일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네 남편한테 잘하세요 6번 음 욕을 하고 싶지만은 않아요 말대로 흘러가는 바람이라면 또 후회를 한다면 지금 남편한테 잘하면 되는 거죠 외롭다고 다 바람을 피우고 그러진 않거든요 다만 남편에게 미안하고 후회를 한다면 더 잘하세요 당신이 아플 때 또 당신이 힘들 때 비록 멋은 없지만 조용히 묵묵하게 옆에 있는 게 배우자니까요 사랑으로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 존재를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가만히 옆에 존재를 알 수는 없지만 소중한 공기 같은 사람이 바로 배우자니까요 부정한 일을 고백하지 마세요 미안하고 후회된다면 그냥 그만큼 배우자한테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이런 글을 쓴 것도 후회가 되니까 쓴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인간의 선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더듀글 남의 남자랑 자빠져 자는 게 인간의 선함이냐? 야 두 번 선했다가는 온 세상 천지가 동물의 왕국이 되겠네? 어이구야 7번 뭐? 이해가 된다고? 아니 미친 언제부터 다들 이렇게 천사가 되었을까? 반대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이런 걸 썼으면 바로 쓰레기로 만들고 네가 안에 놔줘라 불쌍하다 이렇게 난리를 쳤을 거면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욕하고 싶진 않아요 야 이 미친 것들아 니들 지금 장난하냐? 7번 저기요 실수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방귀를 끼려다가 설사까지 딸려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실수라고 하는 거고요 남자한테 연락처 받고 만나가지고 모텔 가고 글 알지 후에 씻고 회장국 쳐먹으면서 자기 오늘 너무 좋았어 이러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금수라고 배웠거든요 어디 감히 실수를 갖다 댑니까? 8번 지금 솔직한 네 속마음을 내가 알려줄까? 네가 후회를 하는 거 말이지 네가 그 남자를 정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는 아예 처음부터 너를 한 번만 어떻게 한 번 해보려고 들이댄 건데 네 혼자 오지게 착각하고 사랑이라고 그런데 또 버려지니까 수치심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다 꿀꿀꿀꿀 하지 말 걸 하고 9번 지금 이 말하는 거 전부 다 그냥 핑계일 뿐이고 또 정당하고 자기 연민일 뿐이에요 권택이라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럼 이혼하고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봐봐 이혼은 안 하고 딴 사람을 만난다 이거는 그냥 그 순간을 즐기겠다는 거지 죄책감이 아니라고요 너는 그냥 그게 스릴 있고 좋았던 거라고 이젠 좀 솔직해져라 알았니? 10번 야씨 남편한테 상처 주기 싫어가지고 나님의 원인이 남편이라는 말은 시댁에 못하지만 불륜을 하는구만? 꿀꿀꿀꿀꿀꿀 이거 방법은 다르지만 마인드는 같다고 봅니다 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사과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아주면 아니 이만큼 했으면 됐죠 왜 사과를 안 받아줘 이러면서 더 크게 화를 내는 그런 거지 같은 부류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야 자기를 욕해달라 나는 진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사실 착하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런데 말은 안 할 거야 하나는 찍어 누르고 싶고 하나는 찢어버리고 싶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형? 뭐 네 나 berge est